안녕하세요. 이하트 인천호텔아트페어 이사장 김민자입니다. 아트도시 인천을 보는 새로운 눈 제2회 인천호텔아트페어 2024가 오는 8월 30일 금요일부터 9월 1일 일요일까지 오크우드호텔 프리미어 인천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신진작가들의 개성있는 작품과 미술계의 거장 피카소 반고우 앤디 워홀, 대한민국의 대표작가 박수근, 김한기, 김병종 등 다수의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제2회 인천호텔아트페어 2024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트 인천호텔아트페어 이사장 김민자입니다. 아트도시 인천을 보는 새로운 제2회 인천호텔아트페어가 오는 8월 30일 금요일부터 9월 1일 일요일까지 오크드 프리미어 인천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신진창년 작가들의 개성있는 작품과 해외작가 피카소 반고우 웬디 워홀, 미술계의 거장 박수근, 김한기, 이중석, 김창렬, 이성자, 김병종 등 박수의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게 기부하는 제2회의 2024 이어포 인천호텔아트페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2회의 2025 이어포 인천호텔아트페어에 주의하리 전TF